안녕하세요. 광남순입니다. 광남순입니다. 이럴 때 김만원은 첫사람이에요. 여러분들 정말 고맙습니다. 휴일도 만납하고 원정경님께 우리 유나이티드가 꼭 일부에 잔류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아마 함께 해주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. 저도 좀 이렇게 같이 가야 되는데 오늘 또 그 시간에 취약계층 나눠주는 김장 김장 담그기가 있어요. 그래서 마음은 여러분들과 이렇게 실어서 보냅니다. 여러분 정말 감사드리고 우리 가서 꼭 잔류할 수 있게 이끼봅시다.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. 지원 좀 많이 해주시죠. 이쪽으로 오시죠. 좋은 분 잘 모시고 할게요.